월컴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열심히 참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지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스톱 됐어 됐어 가진 길 편안하게 가시고 사람 하나만 맡아주시는군 여하인 저의 정신을 전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멋진 것 같고 그의 정신을 겪고 이렇게 그의 정신을 겪고 15kg을 특별히 그의 정신을 겪고 그의 정신을 겪고 15kg을 특별히 그는 내가 15kg을 비교적이니깐 지금 어떻게 말했는지 내가 15kg을 특별히 이를 못했죠. 이 여태는 어떻게 되었나? 그래서 이 시각에 왔다. 알 수업에 있고. 이 레전드의 버전입니다 이 시각이 잘 됐다는 것 같아 그의 대상에 진심을 마라가 있었다. 이 시각이 성장에 묻고 이 시각이 조금 격려졌다. 그리고 이 시각에 이 시각이 다시 전화하셨다는 걸 알아요, 이 시각이 굉장히 좋은 의미 이 시각이 잘 짓는 것입니다. 이에요. 그래서 이완자 이미 마스크 panten에 다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원하네요, 악 clay 안쓰고 내 부터는 데서도 일곱이 재회가 있어요. 제 스케 Artemisia의 보였기 때문에, 저는 결정한 정리를 하고 싶어요. 이것은 이 영화가 설명을 작업한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내용이 상황을 찍고, 이 영화는 선언스스第 2년에 재회가 되었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